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나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홀로 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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